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암밤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의 맹세하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랍으로 게시하였으니 이로하여 너희가 이해하고 배우도록 합니다. 실로 그것은 하나님 성서의 모전에 있는 것으로 지혜가 가득 채워진 것이라. 너희가 벗어난 백성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방치할 수 있겠느뇨.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음에 예언자가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누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들보다 힘이 강한 그들을 멸망케 하고 옛 백성들의 비유가 교훈이 되도록 하였누라. 그대가 그들에게 천지를 창조한 분이 누구시뇨라고 묻는다면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리라. 그분은 대지를 두어 너희의 휴식처로 하시고 그 안에 길을 두시니 이로하여 너희가 인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일정한 양의 비를 내리게 하시어 죽은 대지의 생명을 주시도다. 그와 같이 너희도 부활하노라.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에 자웅을 두고 또 너희가 탈 배들과 가축들을 두었노라. 이리하여 너희가 등 위에서 안정하고 너희가 그곳에 안전하게 앉아있을 때 너희 주님을 염원하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 하여주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라고 말하고 저희는 저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분의 일부 종들이 하나님의 분신이라 말하니 실로 인간은 오만 불손하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딸들을 택하시고 너희는 아들을 선택하도록 하였단 말이뇨. 자비로신 하나님께 비유했던 소식이 그들에게 이를 때면 그의 얼굴은 어두워지며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더라. 장식으로 양육된 그녀들을 하나님께 비유하려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 비유할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느뇨. 그리고 불신자는 자비로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을 여성이라 하더라. 그들은 천사들이 창조될 때 목격이라도 하였단 말이뇨. 그들의 증거는 기록되어 질문을 받게 되리라. 그들은 자비로신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저희는 결코 그것들을 숭배하지 아니했으리라고 말하나 그들의 말에는 지식이 없는 거짓말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 이전의 성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따르도록 했단 말이뇨. 그렇지 않노라.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견하여 그들의 길을 스스로 따를 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더라. 하나님이 그대 이전 백성들에게 경고자를 보냈을 때마다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도 저희는 저희 선조들이 따랐던 종교를 발견하여 그들의 길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더라. 모든 선지자는 너희가 선조들로부터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복음을 가지고 왔노라고 말했으나 불신자는 당신들을 통하여 보내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 말하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시니 보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더뇨.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에게 말하길 실로 저는 여러분이 숭배하는 것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나니 실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으니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과 이들 선조들에게 진리와 사실을 밝혀주는 한 선지자가 임할 때까지 현세의 삶을 향락하도록 두었노라. 그러나 진리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이것은 마술에 불과하니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으리라 하고 말하더라. 불신자는 이 꾸라니 두 도시의 지도자에게는 개시되지 아니하였더뇨라고 묻더라. 그들이 그대 주님의 은혜를 분배한단 말이뇨. 현세의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생활의 양식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들 중 일부에게는 지위를 다른 자보다 높이 두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노라. 그러나 그대 주님의 은혜는 그들이 축적한 재물보다 더욱 좋은 것이라. 백성들이 불신의 무리가 되려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그분을 모독한 각자를 위해 그들의 집 지붕과 그들이 오르는 계단을 은으로 장식하여 줄 수도 있으리라. 그들의 집 문들도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침상도 은으로 장식될 수 있으며 금으로도 장식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세 생활의 향락에 불과하며 그대 주님 앞에 내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있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신 교훈으로부터 외면하는 자를 위해 사탄을 두사. 사탄이 그의 친구가 되더라. 그리하여 사탄들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나 그들은 스스로가 옳은 길로 인도되는 것으로 생각하느라. 그가 하나님께 이르러 말하더라. 너와 나 사이의 동쪽과 서쪽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사이가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실로 사악한 무리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그날에는 어느 것도 너희에게 유용하지 못하니 너희는 함께 벌을 받으리라. 그대는 귀먹으리로 하여금 듣게 할 수 있으며 장님과 방황하는 자를 인도할 수 있느뇨. 하나님이 그대를 거두어간 후에라도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리니 실로 그분은 그들을 제압할 능력으로 충만하시니라. 그대에게 게시된 것을 지키라. 실로 그대는 곧바른 길 위에 인도라. 실로 그것은 그대와 그대 백성을 위한 복음이니 너희가 곧 질문을 받으리라. 그대 이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 자비로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라 하였더뇨.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모세를 파라오와 그의 주정자들에게 보내니 나는 마녀의 주님이 보낸 한 선지자라 말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비웃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차례로 이전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들을 벌하여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귀하기를 바랬노라. 그들이 말하길 오 마술사여 그분께서 당신께 성약한 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으리오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벌을 거두어주니 보라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노라. 파라오는 그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애굽의 왕국이 나 안에 있지 않느냐. 또한 강물이 내 궁전 밑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보잘것 없는 그리고 웅변도 없는 이 사내를 보라. 내가 더 훌륭하지 않느냐. 그에게는 금팔지도 없으며 천사들도 그를 따라오지도 않는단 말이냐. 이렇듯 그는 그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니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음에 실로 그들은 죄 지은 백성들이었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내리사 그들 모두를 물에 익삭해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설례를 후세들을 위한 교훈으로 삼았노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예를 들면 그대의 백성은 그를 조롱하며 소란을 피우고 우리의 신들이 훌륭하뇨 아니면 그가 훌륭하뇨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이렇듯 그들은 그대에게 논쟁하려 하였으니 논쟁을 일삼는 무리들이라. 그는 한 종에 불과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로 하여금 대지위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게 하였으리라.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일러 가루되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실로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예수가 분명한 예정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주겠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여 또한 너희의 주님이라. 그러므로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무리들은 의견을 달리했으니 그들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 벌이 있으리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닥쳐올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뇨. 그날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만은 제외라. 나의 종들이여 그날의 너희에게는 두려움도 슬픔도 없노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슬람의 귀한 자들이니 너희와 그리고 아내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기뻐하리라. 황금의 접시들과 컵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며 그 안에는 그들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눈들을 기뻐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나니 너희는 그 안에서 영생할 것이라. 그것은 너희가 행한 대가에 따라 물려받은 천국으로 너희는 그 안에서 풍성한 과일을 맛보며 그것에 만족하리라.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지옥의 벌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곳에서 영주하게 되느라. 그들을 위해서 그 벌이 가벼워질 수 없으니 그들은 그 안에서 설망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욕되게 한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노라. 이때 그들은 주인이시여 주님으로 하여금 벌을 거두어 주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호소하니. 그럴 수 없노라. 너희는 그곳에서 살게 되리라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리를 주었건만 너희 대다수는 그 진리를 증오하며 그들 스스로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기는 것과 그들이 주고받는 비밀의 대화를 듣지 못함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라 또한 천사들이 기록하니라. 일러 가로돼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졌다면 내게 제일 먼저 경배하는 자가 되리라. 천지의 주님이시며 권자에 오르실 주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실로 그분은 불신자들이 묘사한 분이 아니시라. 그러므로 거짓과 욕되는 말에 탐닉한 그들을 그대로 두라. 그들이 약속받는 그날을 맞이하리라.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며 대지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라. 하늘과 대지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왕국이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축복이 있으소서. 그분만이 심판의 날을 알고 계시니 너희는 그분께로 돌아가느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중재할 능력이 없으되 진리를 증언한 자는 예외로 그들은 그를 알고 있노라. 그들을 창조한 분이 누구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니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리로부터 외면하려 하느냐. 주여 실로 그들은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의 외침이 들렸노라. 그대여 그들로부터 멀리하라. 그리고 안녕히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